그 다음 질문 볼게요. We say to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There is plenty of time. 많은 시간이 있어. 급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고 뭐냐. Our man is somehow or other.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해낼 거야. 이럴 때 manage는 관리하다가 아니라 해내다.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시간이, 행동을 위해 올 때. 라는 얘기는 해야 할 시간이 딱 되면, 이제 해야 돼. 행동을 위한 시간이 딱 되면 나는 어떻게든 해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We are rather. 우리는 다소 be proud of. 자랑스러워하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다소. 어떤 능력? To meet emergency. 응급 상황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응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So, 그래서 We do not plan and take precaution.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예방책을 take on action 하면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예방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 To prevent emergency from arising.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뭐뭐하지 않게 하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형용사가 낫겠다. 하기 위한 예방책을 취하지 않습니다. It is too easy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거 투투용법 아니야. 가주어, 진주어예요. 자,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야. 물살의, 바다 같은 데 이렇게 있을 때 파도같이잖아. 그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 그걸 갖다가 드리프트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 학교와 대학교를 통해. 라는 얘기는 학창시절 동안이라는 뜻이야. 자,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테이크 다음에 또 이제 공부가 나오잖아. 수업을 듣다 할 때 테이크 클라스라는 테이크 동사를 쓰는 거야. 아까 테이크는 행동을 하다. 이 테이크는 수업을 듣다. 공부를 하다. 자, 그래서 Taking the traditional and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다른 사람들이 수업을 듣다. 듣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3번이라고 할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 그 전통적이고 그냥 관습적인 공부를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이 학창시절 동안 흘러다니기, 흘러다니는 게 너무 쉽습니다. 또 분사구문이야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그래서 최소한의 저항의 줄을 따라가면서 자, 여기도 또 분사구문 Electing 선택하다 Snap course 쉬운 course 하면 여기서는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수업을 선택하면서 And going with the crowd 그리고 무리와 함께 가면서 무리와 함께 간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lines of least resistance을 따라간다 라는 얘기는 쉬운 수업만을 들으면서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분사구문이 분사구문이 이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소한의 저항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 유학생인데 뭐 영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미리 자기보다 먼저 왔던 뭐 어떻게 하면 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알려줘 누구 교수 수업이 쉽다 이건 뭐 한국 대학도 똑같아 어느 교수 수업이 쉽다 어떤 사람 수업이 A받기 쉽다 이런 걸 다 알려줘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거야 전공과목이 됐던 비전공과목이 됐던 그 쉬운 수업만 받아서 학점을 올리려는 다른 과목에서 점수 못 받을 때가 많거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쉬운 수업을 들어가지고 학점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어 쌤 같은 경우는 경제학 전공하면서 연방준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야 페드라고 불리는 거기서 일하고 거기 들어가려면 진짜 대학 때 유능함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쉬운 과목 안 택하고 일부러 어려운 과목만 택해 그거 다 알아 쌤이 있었던 버클리 정도의 명문되면 그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알아 이 수업이 쉬운지 어려운지 근데 쌤은 그냥 대학 졸업하는 걸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쉬운 수업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It is too easy 그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것도 가주 진주어여 To take this To take the attitude 그 태도를 가지기가 이럴 때는 또 가지다라고 해석되는 to다 참 여러가지 의미 나온다 테이크 오늘 자 먼저 I get my education 나는 나의 교육을 가질 거야 그리고는 Develop myself 나 자신을 발달시킬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딱 정해놓고 그거의 목표에 맞추어서 수업을 듣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수업 저런 수업 이렇게 들어보다가 들어보다가 내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나를 발달시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교육을 가질 거야 나 자신을 발달시킬 거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And then 그리고 나서 I will know better 나는 더 잘 알게 될 거야 자 무엇을 What I'm fit to do 내가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for life work 하면은 일생동안의 일 를 위해 일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평생 가질 직업으로 내가 무엇에 무엇을 하기에 더 적합한지 Be fit 내가 알맞는지 하기에 무엇을 하기에 내가 알맞는지를 나는 알게 될 거야 And so 그래서 We drift 우리는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분자 구문이에요 상황의 상황이라는 이 바람에 의하여 몰아져 가면서 toes 그러니까 ppr 그 다음에 about toes about 하면 이리저리 던져지면서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전통과 관습의 파도에 의하여 이리저리 던져지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상황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벤트리 결국 most men find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데타나가 생략돼 있네 자 they must be satisfied 그들은 그냥 만족해야만 한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with any port in a stone 이 폭풍우 속에서 그냥 어떤 항구에라도 그냥 직업 가지면 다행이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신이 원래 원하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딱 그 직업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이러저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거지 근데 그거에 그냥 만족해야 한다 어 에휴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이겠지 자 세일러 마지막은 은유법으로 끝내고 있네 뱃사람 자 who select a port 항구를 선택하는 뱃사람이야 자 because they are driving to it 그들이 그것에 port 항구에 내몰려 적기 때문에 이 항구를 선택한 뱃사람들은 have scarcely 준부정이죠 거의 뭐뭐 아닌 거의 가지지를 못합니다 자 one chance in a thousand 하면은 천분의 일의 확률 천분의 일의 확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분의 일의 확률도 없다는 얘기야 무엇에 어떤 확률 dropping anchor in the right one 올바른 여기서는 항구를 얘기하는 거고 이 항구는 다시 은유법으로 일생 동안의 직업 그러니까 올바른 일생 동안의 직업 직업을 선택하다라는 얘기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 올바른 항구에 닻을 내리는 천분의 일의 확률도 가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2 전통적 가치 바탕이 아니죠 이거 전통적 가치에 이렇게 막 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어야겠네 그렇지? 그냥 쉽게 쉽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딱 그거에 열심히 대비하는 살아라 라는 좋은 교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